저를 치료해 줄 사람은 어디 없나 가만히 가도 다는 끊임없이 겁나 사람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문자에게도 서운하니 서재가 두려워 정국이 귀엽잖아 너 억울한 막내로 태어나던가 오케이, 귀여운 거 인정? 귀여움 다야? 정국! 정국 씨, 이거 착한 게 아니에요? 정국 씨한테 쌓인 거 있으면 책상 치세요 아, 주지 마 동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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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노 환영하고 سب 영원톤 막내 전정국입니다. 네. 전정국 친구. 누가 맞은거야? 제가 맞았습니다. 왜 맞은거야? 왜 맞은거야? 나 몰랐나봐. 제가 맞습니다. 오늘 또 귀가 안 들립니다. 이 사람이네. 와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연기. 최종적으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지목을 해주세요. 김혜표 아니지 이 둘이지. 이 사람 확실히 아니니까. 이 둘이잖아. 이 둘이지. 야 너는 공부가서 그런 것이 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. 야 이제 나 이거 소외로 되냐? 야 진짜 내가 끝까지. 야 너 용기 쫀다 진짜. 야 이거 찐이다. 진짜. 야 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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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다. 와 답답하시겠네. 와 아까 바람봐. 이 둘이. 원 아웃 레이더. 원 아웃 레이더. 이 둘이. 왜 왜 왜. 갑자기. 이 둘이네. 왜 왜. 봐봐. 내가 이 둘이라 했잖아. 오늘. 왜 왜 왜. 나 진짜 아니라고. 틀렸어. 어차피 없었던 사진이야. 어차피 틀렸고. 한 장밖에 없다고. 이게 틀렸어. 아아이. 하하하하. 더 있어. 자. 자 여러분. 자 여러분 보세요. 아니. 자 여러분. 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. 야. J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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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tired. very tired. Konnichiwa JK. How are you? I'm not thank you. Are you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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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요. 저기 서있습니다. 집에서는 어른인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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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기. 빨간 머리. 뭔데 신기한지. 잘생기긴 했네요. 버튼이. 제일 잘생겼어요. 진짜로. 정수 씨 머리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나는? 몰라요. 수고하셨죠? 잘하셨습니다. 어이없습니다. 정순이. 정순이? 왜 옛날에 비웠었는데. 뭐여? 귀엽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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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오이씨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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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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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야. 야. 진영이야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하하. 아, 전구. 야. 야. 나 지금 2011년 이후로 너 처음 보고 나도. 야. 야. 진영이. 야. 야. 형이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정국이 안 이뻐요 남부터 이쁘더라고 좀 보세요 심지어 정국이 슬랙트도 보고 있어 모르는게 아니라 귀여워서 그러지 Next question 정국이 근육으로 이루어졌어 귀여운데요? 지금 불 불 떠오고 있어요 형 주당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니가 쓴거야? 니가 쓴거야 이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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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여기 평화로돼서 처음 본다 제게 추워? 제게 추워보인데? 입을 한 6개 정도 벗어 이제 drop your channel кстати 이거를 seniors 어떻게 가족들도 입안하는 생각 때문에 어필요 애기 둘사짓이 슬퍼 growing up sol 감사합니다! 고장의 반 Keith 고장의 반이 고장의 반이 고장의 반이 고장 대단 고장 빠지는 고장 빠지는 고장 빠지는 아 이상한 아마도 고장의 반이 1, 2, 3 1, 2, 3 보고싶어서 소리친거지? 태형아 한마디 하지 보고싶어서 소리친거라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정국을 부르자 하나 둘 셋 정국아! 하나 둘 셋 정국아! 달려와! 이따가 가사 쓰는 줄 알겠어 정국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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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중에 잘 그렸어 와중에 겁나 잘 그렸는데? 예술아트 유노아의 강아지가 와중에 겁나 잘 그렸어 저희집에입니다 정국아! 잘 못 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잘 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살면서 어쩌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네 맞습니다 정말 수능날이 되면 날씨가 추운데요 이 추운 날씨와 다르게 따뜻한 결과를 갖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또 가까워요 저 카메라 카메라 보이게 더 가까워요 저 벌써 웃겨 뭐야요? 아 잘했어 더 가까이 해줘 자 준비 10초 될까요? 아직 시작 안해요 저희가 이제 10 곱할 수 있도록 저 혹시 이거 해줘야 돼요 준비 시작 10 9 볼 만져줘요 4 2 잘했죠 뭐 하셨어요? 방송 보면 진짜 하루종일 일기장으로 찾고 있어요 일기장 왜 없었어? 그것도 찾지 못했다니까 자랑한니? 정국아 귀여워 정국이 자랑한니? 정국이 머리가 와가지고 어?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저희를 힘들게 보셨는데 그 시간에 보상받는 행복함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I'm happy 제가 제가 한국 여러분들의 힘을 제어 드릴게요 제가 힘을 제어 드릴게요 수고했어요 앞으로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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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 2일 3일 2일 2일 3일 2일 4일 2